어? 오셨어요? 연락 안 돼서 걱정했는데 사장님 사장님! 사장님! 사장님 일어나보세요 약, 약 사장님, 여기, 여기 잠깐만 누워주세요 제가 금방 약 사 올게요 죄송해요, 저 약 하나만 살게요 약 하나만요 하.. 사장님!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약만 먹고 다시 자요 어떡하지 어떻게 먹일 방법이 없나? 랩랩 혁... 아... 혁... 혁... 아... 혁... 아...